네, D-23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대입학 잡자. 자, 오늘은 수능 21번에 해당하는 밑줄 의미파학. 학생들이 이제 하미추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미추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대입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근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모든 밑줄 의미파학은 빈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빈칸보다 쉬워요. 왜요? 단어가 몇 개라도 써있고요. 일반적인 질문의 난이도가 빈칸보다는 평이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빈칸하고 똑같은 거고, 그럼 제가 빈칸하고 똑같은 걸 또 설명드릴게요. 밑줄 의미파학과 빈칸하고 풀이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제가 핫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모든 빈칸 개통과 밑줄 의미파학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모든 오답 다 지워집니다. 이 글의 주제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 관계를 압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주제를 알고 위아래 관계를 알면 오답이 제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D-24 어제 대입학부터 공부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주제가 뭐니를 알아야 돼요. 주제문 찾기. 그러면 얘는 이제 껌입니다. 아,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가 뭐니? 이걸 알면 밑줄 의미파학 문제, 아, 이거 쉽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김기철 수학생 여러분들 공부하던 거를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하던 걸 멈추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투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2배속 정도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스피디하게. 자, 오늘의 주제 밑줄 의미파학. 수능 21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똑같아요. 문제 접근의 원리로 공부하세요. 문제 접근의 원리에 밑줄 의미파학 파티에 들어갑니다. 여긴 문제가 4밖에 없는 재라 제가 몇 번, 몇 번, 몇 번을 써 드릴 필요가 없어요. 딱 4개 수강하시면 됩니다. 밑줄 의미파학, 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똑같은 파티에 들어갑니다. 단어 모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구나. 내가 문장 해석이 안 될 때는 아, 뼈대만 남기고 줄거리는 잡아야 되는구나. 이건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더 깎습니다. 자, 만약에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했거나 수강했던 분들도 다운받으세요. 왜?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공부하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필기 한 채로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공부하고 지금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굳이 다운받을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매일 여섯 지문. 이거 문제 접근의 원리는 워크북과 다른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루에 난 여섯 문제는 씹어먹겠다. 그래, 문제 풀 때 기준이 있어야지. 무지성 아니지. 주제가 뭐니? 위아래 관계가 뭐니? 주제문, 여섯 문장밖에 없기 때문에 주제문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영어는. 주제문 찾아내면 끝난 거예요. 그럼 위아래 관계와 주제문 때문에 오답을 제끼겠구나. 그래서 똑같아요. 매일 여섯 문제 푸시고 우리 서비스를 중요한 거, 키워드 잡는 거 하셔야 되고 줄거리 놓치지 않아야 되고 주제문 근거를 통해 답을 구해라. 그래서 여섯 문제 꼭 풀어라. 공부하는 거 유지하세요. 막판에 저도 문제 풀이 강좌 있죠. 지금 막판에 저도 현장에서는 모의고사하고 있습니다. 실전 문제 풀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찜찜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한 유형씩은 씹어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파이널 때는. 파이널 때 진짜 중요한 공부는 유형별로 실전적으로 푸는 공부인 거지 가로 열고 낫고 구문도 이렇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실력이 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대학 갈 거 아니에요. 실력은 실행력의 줄임말입니다. 실행, 행, 행할 행자. 23일 행합니다. 그러면 실력입니다. 대학 갑시다. 그리고 실력은 실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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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감사합니다.